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성이에요. 보시다시피 불꽃이 전혀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이 대기 중에 지금 열 방출이 없기 때문에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든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유해가스라든지 연기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청정,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안전적인 부분이 불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휴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 지금 가열되는 제품 밑에다가 설치를 집어넣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제가 손을 갖다 대더라도 손이라든지 비닐, 종이 이런 것은 전혀 반응을 보이질 않고 금속 물질에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주위에 열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일반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가장 안전한 제품입니다. 저희 언더렌즈는 밑에 설치되어 있어서 자기장을 5cm, 6cm 투과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덕션에는 빌트형 방식으로서 상판을 뜯는데 저희는 전혀 상판이 뜯지 않는 이런 신 개념의 인덕션 레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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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